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배출하는 느낌,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열량도 없고 탄수화물도 없고 유통기한 끝까지 살아남는 생균 100억 마리라고 해서 식약처 기준으로 최대치를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10억 마리는 10알 필요하거든요. 100억 마리 한 알, 10억 마리 열 알. 당연히 100억 마리 한 알 드시는 것이 더 간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드시냐면 그냥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죠. 공복에 드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못 삼키잖아요. 이렇게 가로채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요. 캡슐 분해에서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나 우유, 요구르트에 타서 아침마다 딱 챙겨주시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장 건강 챙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2년 전부도 계속해서 먹고 있고요. 우리 최수환 쇼호스트는 자기가 본인이 느끼고 나서 주변의 유산균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유산균을 바로 어제 수입통관에서 여러분께 정말 좋은 조건으로 드리는데요. 2015년 지금까지 막 달려오면서 이런 조건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잖아요. 영원히 종료. 2015년에는 더 이상 이 조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단 하루 오늘 최초이자 방송사상 최저가로 유산균을 오늘 만나보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는 이거 한 병에 7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개월에 7만 5천 원 그 정도면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들어오시잖아요. 8개월 4병에 자동 저희 할인이 들어가요. 앱 할인이 10% 할인 앱 추가 할인이 또 들어가요. 평소에는 없었어요. 일시불 16,000원이 또 들어가요. 앱 적립금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할인 혜택과 적립금이 거의 5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적립금까지 생각하시면 유산균 4병을 가져가시면서 오늘 10만 원대로 가져가시는 날이니까 이렇게 최저가이자 오늘 단 하루일 때 꼭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왕이면 1등 매장에서 알뜰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사상 최저가 찬스입니다.